안녕하세요 오늘은 스마일러의 피터스 밴디드 스킨커와 짜잔 레드사이드 스킨커 샌드피쉬 도마뱀이 살고 있는 사육장을 한번 방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친구들은 오늘 오 지금 식사 시간이네요 보시면 이렇게 밀어물 아주 아주 맛있게 잡아먹고 있죠 먹고 있는 모습을 잠깐 감상해 보겠습니다 이 친구는 역시 또 빨라요 이렇게 밀어물 몸으로 덮고 다른 친구들이 먹고 있네요 그래도 야근야근 잘 먹네요 샌드피쉬들이 맛있게 먹고 있는 동안 여기 같이 살고 있는 다른 친구들이 아직 나오지 않았네요 한번 데리고 한번 와볼게요 신부 피터스 밴디드 스킨커 샌드피쉬 이 친구도 이런 걸 좀 먹는 모습을 보고 싶은데 지금 이제는 이제 막 잠에서 뛰어나서 아직 먹지 않네요 이 친구 너무 잘 먹죠? 오늘은 샌드피쉬 도마뱀들의 먹방을 보았습니다 영상을 잘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꾹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